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쇼 만들기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원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가서 삽입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퀴즈엔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했고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스팟 기법 카테고리는 전체로 하나밖에 통일이 안 돼 있고요 태그는 두 가지 이상 필수로 적어 주셔야 돼요 온라인 기법, 온라인 강의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아까 쇼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요 아 난 그게 싫다 하면 비공개로 해주시고 만들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측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타입은 총 10가지 입니다 선택형 부터 설명까지 아까 우리 문제를 풀어 봤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을 거에요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형 볼까요 누르면 퀘스천을 여기 오른쪽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 필수 장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앤서에다가 답변을 넣을 수 있죠 총 4개까지 문항이 가능합니다 1번은 웹캠, 2번은 마이크, 3번은 조명, 4번은 커피 정답은 뭐죠? 4번이잖아요 이렇게 V 체크를 꼭 해주셔야 완성이 되고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다 그러면 좀 짧게 좀 어렵다 좀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또 제한을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를 사용해야지 좀 더 흥미롭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수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 표시를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항을 또 만드실 수 있겠죠 이번엔 주간식 OX 퀴즈로요 이번 강의 주제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스팟 기법이다 라고 물음표라고 정답을 OX 중에 하나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정답은 O고요 시간 제한은 쉬우니까 짧게 이렇게 저장하면 또 다른 문항이 완성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OX 말고 단답형으로 가볼까요 단답형의 퀴즈션은 학생들과 소통을 위한 줌 기능 중 텍스트, 스탬프,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하고 정답은 주석이거든요 주석을 정답에다가 쓰고 시간 제한은 좀 길게 했습니다 점수를 두 배로 제가 문항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단답형 문항도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순서 완성형을 가볼까요 순서 완성형은 오늘 강의, 주제, 올바른 순서는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문항을 내두고요 헷갈리게 해야겠죠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스팟 기법 그리고 앤서에다가 순서대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클릭해주신 분이 정답을 점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순서 완성형도 마쳤고요 초성 퀴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예를 들면 오늘 배운 내용 중 이러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단어는 하면서 초성 퀴즈 예를 들어 오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했다 그럼 스트레스, 조명이다 그럼 조명 해주고 초성으로 지읒, 미음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이거 이제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설문도 넣을 수 있고요 영상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링크를 넣고 원하는 초를 입력해서 그 부분만 재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강의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했던 문제 기억하시죠 이게 워드클라우드 형태의 문제인데요 오늘 강의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하면서 앤서는 한 명당 한 개 또는 세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하시고요 시간은 제한 없고 점수 사용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워드클라우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여덟 개 정도의 문항을 만들었고요 그 문항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방금 만든 게 바로 상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스팟 기법이고요 이 키즈앤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은 한 달에 9,900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결제를 하게 되면 프로 버전을 9만 9천원에 1년 동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9만 9천원 1년 동안 사용하는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달 이용해 보시고 아 나한테 한 번 괜찮겠다 나 수업 때 한 번 써봐야지 나 강의 때 한 번 재밌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시면 퀴즈앤을 유료로 결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1개월 정도 이용을 해보고 아 괜찮다 했는데 또 돈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2개월, 3개월 정도 이용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퀴즈앤을 잘 활용하셔서 쌍방향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강추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